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태안에 놀러 왔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아니 근데 그거 안 먹어? 해산물? 바닷가 왔는데? 그거는 해산물 못 먹어 아 못 먹어? 먹자고 했었어 우리 원래 아 진짜? 언제? 나 빼고 언제 얘기했어? 아니 너는 이제 의견이 없어 나도 모르는데 시장 먼저 왔어요 시장 먼저 왔어요 국밥 먹자 국밥 너 국밥 안 먹는다면? 아 기다려봐 내가 칼국수 시켜볼게 21세기 전부터 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 이게 먹거리 파전 칼국수? 아니 사람이 저기 서있는데? 어떻게 알아? 아 사진은? 물이 엄청 군데요? 고이걸래? 제가 먹는 말이야? 야... 뻥은 막예? 아... 아... 고겠습니더 와... 음... 너무 좋아 내렸습니다 끓이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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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. 이거 좋은 게 아니라 센스있게 어묵쿠 빨간 오묵 빨간 오묵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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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금 없어가지고 계좌이체도 안 돼가지고 꼽을까 하다가 제 핸드폰 케이스 뒤에 5만원이 있어서 이걸로 했습니다 에스도 사주 하나 사? 아 하나면 되지 단면 약 다윈 차가? 다윈 차가 다윈 차가 있잖아 다윈 마늘 갖고 왔어 이거 술은 분리수건 편하게 PT로 살까? 근데 어차피 많이 안 먹을 거니까 어? 많이 안 먹을 거잖아 많이 안 먹어? 왜? 왜? 한 캔 1박 2일 동안 한 캔 한 캔 이제 뭐 살 바 없지? 밖에 없냐고 나 진짜 다윈 나 죽겠네 진짜로 왜 이렇게 다 소비를 하냐고 오 되네 개토레인 이거 참아 개토레인 이토레인이 참을 줄 알지 하하하하 세금이 이온는데 뭐 이온는데 뭐 이온는데 뭐 이온는데 뭐가 달라 야 토마토 줄 수 없어 뭐 개소리 네 토마토 괜찮지 아 그래? 야 이거 하나 더 사야 돼 그러고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야 돼 사야 돼 그래? 그래 잘났어 내가 먹고 싶은 거로 골라 하하하하 두 개는 많고 하나는 부족하지 그럼 포메 타 두 개로 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름다리 백화산입니다 파르가 같은데 힙스를 내 가지고 다리 다치고 아무것도 생각해놨는데 잠 해야돼? 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야야야 야야야야 여야야야 여야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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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조심해라 조심해! 나 너 장난친 줄 알고 나도 장난인 줄 알았어 아 네 처음 미끄러졌을 때 나 장난인 줄 알고 카메라에 남았네 하고 영상 녹화 시작했거든? 근데 카메라 쪽으로 애가 채우고 오는 거야 야야야야 그러시는 게 나았어? 어 걸리는 게 나았어 영상 보내줘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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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또 만들까? 야 낭만 뒤져 여기 링이 붕어빵 어때? 이거 두개 사야 돼? 그럼 헝그릇 다 먹었어 붕어빵 이거 먹고 애들한테 고난 다 했잖아 영상이 이쁘게 나오고 계속 보고 진짜 진짜 너무 이쁘다 바로 덧대지 바로 덧대지 아 그럼 이겁니다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이겁니다 존 자리야 이거 봐봐 봐봐 조금만 더 내려봐 화갑니다 이런 시발 자 접시 커머 다 같이 먹다가 먹다가 천천히 꼭 자 자장라면도 하려고 벤치 방금 한 짜장 네 자장 어 안 내려진거 바위바위보 예 바위바위보 치즈 훼 знab 펜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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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강 끝 아잇 오옹 호호 하하하하 안녕 아침부터 애들이 너무 깨워져요 시원하고 아니 아무리 깨워도 아니라는 거 세계뻘 아 너무 심해 아니 진짜 윗개잘 칼국수 있는 거야 어제 4시쯤 윤태주가 끼웠어 봐 왜 끼웠어? 그냥 없다 그냥 끼웠어 너무 더운 거야 올려내지 않고 30 몇 정도 내릴 것 같아 그 정도면 내가 올렸어 액체ets 왜요! 이이호! 조개하는 사람 유야? 그걸 볼 수 없으니까 뭐야? 뭉디 잡을 땐 발란 우얼 냐오! 너 오늘 왜 이렇게 화질이 이렇게 예뻐? 안 좋냐? 화질이 안 좋아? 화질이 이렇게 그럼 먹게 되면 네 기가 훨씬 높아야지 아 내게 뭐 하는 새끼야 누구야? 가질이 480이네 이렇게 1박 2일 태안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